지금 해봐봐 지금 해봐봐 아까 그거 우리 저기있다 저기있다 장난이냐? 장난치고 있어 안녕 떨려 야 누가 한거 떨려 원래 흰색깔 이렇게 올라가서 탁 떨려 저렇게 안보여 흰색깔 막 지은 입고있어 맞나? 그럴걸? 이게 숨길러 내 코같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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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벌린다고 얘가 지금 벌린이라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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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